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멤버분들과 브롤스타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이래 얘들아 자 그래서 오늘 첫번째 파단은 개인전 해볼건데 우리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브롤스타즈를 제일 잘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수랭은 요란해하구만 아주 캐릭터들이 초짜들이구만 여러분 이기맨님이 이길거 같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샷건 쓰는 애들이 좀 위험한거 같은데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번개를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거잖아 아 잠깐만 스마삼 온라인즈뱅 먹기 아 죽어라 아 나 번개가 너무 없어 자 이게 엘프리모 되잖아 아 땡땡이 와잉하면 1대1 슉슉슉슉 아 어디 좀 빌어봐 야 너무 아프잖아 좀만 좀만 아 잉프리모 내가 또 잉프리모하면 이게 생각나서 내가 이걸 가져왔어 뭔데 카라티버 티버는 못 이길거 같아 티버 어 왜 이렇게 써야 내 티브를 이기다니 넌 꽤나 좀 하는 사람이구만 타겟팅이 아쉽구만 너무 아쉽다 2등이다 아이고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미호야 우리 친구잖아 나는 친구 같은 걸 키우는 진짜 무섭다 너 너 못쓰지 미호야 너 좀 강하구나 미안해 내가 나 이제 번개 좀 먹으러 가도 될까 야 어디서야 이렇게 뭐 죽는 소리가 나니 이런 체중 양쪽으로 양쪽으로 여배바 잠깐만 기회다 여배바 티보 저 녀석을 물어 아 또 얘야? 얘랑 1대1이야? 나 위에 부시 위에 부시 있어 나도 거짓말인데 아 붙어야 할만한데 붙어야 이게 벽이라는 벽이라는 오오오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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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겨줘 근처에서부터 더 아픈데 어 잠깐만요 티보 그녀석부터 상대해보시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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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등이야? 자 이번에는 팀전 해보자 2대2 과연 팀이 어떻게 짜질까? 어? 데뷔론터 김미아랑 팀이야? 나 싫어 나 싫어 나 싫어 나 싫어 야 자기는 야 늑대랑 마리 커플이야? 너네들 사귄다며 나 싫어 나 싫어 나 싫어 저기 코마리가 있다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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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이리와 온다 온다 엘프리모가 온다 양각이다 우리 양각이다 조심해야 돼 야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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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같아 커플 중 가 봐봐 야 너네들이 사귄다며 이리와와봐 우리 유옥있네 오 memories 유리아 인프리모 야 도망쳐 노카홍태 너가 10초만 못ins são다 살아나 오오 오케 숨어있어 숨어있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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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가자 가자 왼쪽 쪼여 죽으래 죽으래 인프리모 가자 가라 인프리모 위에 인프리모 있어 댕댕아 없어 없어 인프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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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못돼 인프리모 개 못돼 뭘 저러 가 가자 나이스 나이스 가들을 양식이다 이쪽 가위라 가위라 우리가 가버린다 쟤가 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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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트 피 없어 쉴트 피 없어 괜찮아 나도 먹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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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댕아 닥댕아 나이스 나이스 나 피해버리기 너 또 죽었어 야 나도 이제 늑대야 안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와 이겹다 나 지켜줘 나 지켜줘 들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여메아 나 안찍겨 티버 티버 죽여 티버 죽여 아무것도 없더라 야 쟤 죽었는데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죽어 여메아 빈팽 여메아 빈팽이야 물어 물어 오지마 야 야 야 댕댕이 게임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안돼 아 여메이 2킬밖에 못했어 안되겠다 이번에는 3대3을 좀 해보는게 좋겠어 댕댕이랑 같은팀 되면 무조건 이긴 했다 어 나 팀 알아? 나 팀이 고마리랑 미오네? 어? 어 잠깐만 우리 팀 너무 좋은데? 이거 내가 먹을게 애들아 저거 내가 먹을게 저거 내 취미는 꽃이 꺾는거야 나만 믿어 내 취미는 민들레 꽃이야 아 니가 먹으면 어떡해 내가 먹으면 어떡해 내가 먹었어 니가 먹었어 내가 먹어 야 고질라 고질라 때려 고질라 이 녀석도 게임을 잘 모르는구만 이거는 죽이는 게임이 아니다 건물을 부수는 게임이라고 건물을 부수는 게임 야 이게 뭔 엘리존이야 서로 커벌밖에 안 부셔 얘네 집 줬다 너희 집 다 부숴다 아 늦대 어 우리 집이랑 비슷해 안돼 늦대 고질라가 왔어 15촌 나왔어 안돼 더 부셔야돼 아니 우리 고질라는 왜 이렇게 못 부셔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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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야 우리 집 부시면 안 되지 이리 와 폴 계속 줘 1초 폴 이겼나 이겼나 우리가 졌다 이겼다 내가 왕구하고 씹어먹어버렸어 아 공룡차이 공룡이 잘했네 니 비로가 팀이 하자 팀인데 저기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마 애들 애들 이거 축구 공을 넣는 게임이다 와, 가짜 같은데! 하자 맞는데! 아니, 쟤 근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 발에 던진다! 우울이야, 쟤 딸팀 만들었어! 오, 이거면 드리블 왔다! 이거면 드리블 왔다! 백끼야마다! 막아, 막아, 백끼야마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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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나이스! 얘들아, 죽이는 게임 아니야? 대박이야! 야, 앞으로 돌진해! 이제 안 바꾸니까 미술이 저승 같다, 이것은! 잠깐만! 슛! 나이스, 늑대야, 빨리! 우리 잘할 수 있지? 마리 잠수다, 죽이야! 슛! 슛! 야, 마리야! 꽃 깊어, 아직 이거 뭐해? 슛! 자, 이번에 개인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에서 1등 하면은? 치킨? 아니요. 인여민의 칭찬! 아... 아... 자, 마지막 판입니다. 댕댕이가 죽었어! 어? 야, 미호 죽었고. 마리야, 마리야... 늑대야! 늑대가 사냥한다! 가자 오 나라, 노랑나비... 아파요! 이러지 마세요! 야, 인경맨 있다, 도망가! 야, 늑대 팔이야, 번개!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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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아야, 우리 동맹, 동맹! 동맹, 잠깐 동맹! 동맹, 잠깐 동맹! 가요 잉프리모 그 녀석은 왼쪽으로 갔어 잉프리모 대박 리아가 이겼다 나는 왜 이등밖에 못하냐고 내가 이겼으니까 칭찬 가야지 리아야 정말 축하하고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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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